우와 이게 뭐지? 여기 물고기 때가 있네? 이 파란 물고기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 여기 물고기 꼬리가 있어요 여기 다포다르트 매장인데 뭐가 바뀌었나 봐요 파란색 물고기가 진짜 많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도 물고기가 되게 많다 우와 여기가 다르게 생겼네? 귀엽다 이번 블루피쉬 프로젝트에 대한 리플렛인가 봐요 우와 이 물고기들을 따라가면 전시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푸른 하늘을 나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잠시의 일탈을 할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셀피를 놓칠 수 없죠 하나 둘 셋 닥터자르트 필터 스페이스의 블루피쉬 프로젝트는 8월 말까지 계속 되니까요 가로수길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안녕 가로수길 좋은 거예요 결 chacun